반도체라는 것은 처음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칩까지 하는데 장비와 부품 소재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게 있다는 거고요. 본인이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경력이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채용을 해나가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의 대표를 모으신 오창권입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산업하고 주요 직무에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반도체 장비 산업을 정의를 내려보면 뭐냐면 반도체를 최종적인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칩을 제조하기 위한 기반인 실리콘 웨이퍼가 필요하죠. 그런데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데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모래로부터 고순도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까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웨이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칩을 형성하기에 소자 회로 설계를 하는데 회로 설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그 형상화된 걸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 포토 마스크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포토 마스크를 제조하는 데도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또 소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포토 마스크하고 웨이퍼를 이용해서 전공정 팹 라인에서 웨이퍼에 소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 이걸 전공정이라고 하고 또 팹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팹 공정에는 정말 고가의 고부가 같이 장비들이 많이 8대 단위 공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칩을 웨이퍼 형성을 하고 나서 또 웨이퍼 레벨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웨이퍼에 있는 수많은 칩들을 분리시켜야죠. 이걸 조립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 패키지 조립하는 단계도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립된 상태에서 또 칩 하나하나를 보드에다 꽂아가지고 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거는 처음 원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인 칩까지 하는데 장비와 부품 소재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상관계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몇몇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SK의 PR 처리 장치라고 해서 애싱 장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 2016년 정도 자료이다 보니 90%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의 세계 1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타 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세정건조장치, 열 처리 장비, CVD나 PVD 있죠. 이런 쪽인데 CVD나 PVD, CVD, ALD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능은 괜찮은데 장비의 재현성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의 기술에 대한 특허 문제 때문에 좀 우회해서 하거든요. 장비의 재현성, 신뢰성. 24시간 장비를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타임 가동률이라고 하거든요. 가동률이 90%도 채 안 돼버리면 굉장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있어서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기타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저가의 장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고가의 장비인 포토리소그라피 장비나 애처, 임플란트, CMP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광학 장비 쪽은 경쟁력이 좀 부족해서 우리나라 국산에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반도체 경제가 좋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려고 지금 대중소 상생협력, 월드챔프 소재 장비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이 20%인데 22년에는 30%까지 소재 국산화율이 50%인데 70%까지 이렇게 국산화율을 증가시키려고 각종 중점 추진 과제로 해서 지금 이런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국내 반도체 장비나 소재 회사 입장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도 정부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외부 환경도 그렇고요. 반도체 장비 기술을 예시로 드린 건데 이렇게 웨이퍼를 제조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칩까지 굉장히 장비 종류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 마스크를 제작하는데도 또 그리고 펩 제조 공정에서는 8대 단위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포토오프토샵에서 클리닝 앤 CMP 장비까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보시면 어디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부가치가 높은 장비가 8대 단위 공정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8대 단위 공정 장비에서 가장 비싼 장비가 어떤 거냐. 포토 장비입니다. 포토 장비. 이게 최근에 UV 장비가 UV라고 해서 13.5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카메라 사진 찍듯이 미세하게 찍을 수 있는 게 그 노광 장비가 지금 1대당 1,200억 정도. 그게 가장 비싸고 그 다음 저의 비싼 애칭 장비 쪽입니다. 램이 시장 점유율 1위로 가져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450만 불 판매하다가 지금 와서 550만 불의 가격을 높였는데도 어쩔 수 없이 램 장비를 사주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고 다른 단위 공정 장비들도 기본적으로 다 400만 불 이상입니다. 이 전공정 장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400만 불 이상의 장비로 구성이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후공정 장비들. 후공정 장비는 아시죠? 웨이퍼가 칩이 다 제조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패키지까지 다 한 상태거든요. 그림이. 보시면 그러면 여기 다이, 이걸 다이를 칩이라고도 합니다. 이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폭시로 몰딩하는 것 또는 리드 프레임 가지고 또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이 후공정을 하는, 이 칩을 만드는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를 제외하고는 정말 장비가 가격이 쌉니다. 5억도 채 안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 좀 떨어지죠. 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가로 만들지 거기에 포커싱하지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어떤 저가의 장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 드렸죠. 국내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손쉽게. 그리고 또 이왕이면 삼성이나 SK이아니스 쪽에서도 사실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재 분야 같은 경우는 국산화를 하려고. 그래서 손쉽게 좀 하고 있고.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도 매년 30% 이상씩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소재 부분 쪽 보시면 유명한 회사가 아마 동진세미캠 같은 회사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가 매출액이 아마 전년도 1조가 넘을걸요. 1조 2천억 정도. 주로 포토리소그라피스 쪽에는 PR, 감각막물질, 각종 케미칼 관련한 거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실은 반도체 소재 쪽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회사이고. 그다음에 또 케이스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렇고요. 그래서 소재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웨이퍼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 회사로는 SK실트론이 있죠. 거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소재 부분에 유명한 게 CVD나 ALD용 전구체 프리커서를 CVD, ALD 머트리얼이라고 하는데 이 전구체 프리커서 관련한 시장들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도 얘 같은 경우는 그램당 몇 십만 원씩 합니다. 그 정도로 고가의 정도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애칭이나 클리닉 머트리얼들도 있고 CMP 슬러리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 규모, 세계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이 넘고요. 국내 규모는 약 4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하위로 보면 한 50%가 채 안 되는 정도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잠재 능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쪽 소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떤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해서 나열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전팀장님도 그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회사를 어떤 회사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게 많잖아요. 반도체 산업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회원사 부분 이렇게 위층에 회원사 창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클릭을 해보셔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장비회사, 소재회사 많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들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거기 회원사들 대부분이 최소 500억 이상 매출하는 회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천억 정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견기업도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 회사들 중에 복리후생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거의 대기업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또 재미난 게 삼성이나 SK 쪽에서 기구 설계력하고 소프트월력을 많이 데려가다 보니까 중소중견기업에서 경쟁자들 다 채용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연봉도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 국내 부품 장비나 소재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500% 이상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이 연봉이 50%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연봉이 아니라 기본급이 50%입니다. 애들 삼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 이상 거의 1000% 정도 주었었고 제가 아는 케이스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인가 작년에 실적으로 해서 올 1월 달에 그렇게 보너스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인력을 경쟁자들 많이 보호하려고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많이 데려갑니다.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장비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수합 분석을 해보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과 SK가 있다 보니까 정말 선행 기술에 대해서 손쉽게 지식 기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측할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표, 성능 목표에 대한 것들을 미리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상상 협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반드시 산업협회 쪽에서 부품 성능 평가 패배라고 해서 삼성이나 SK에서 요구하는 부품들이나 소재들에 대해서 국내 중소, 중기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SK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성능 평가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구매를 해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상상 협력도 있고 또 삼성이나 SK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상단부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선행 기술력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이라는 것들이 강점들이 있다. 그런데 딱 하나 질문을 드렸죠. 기술 및 특허가 특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재원들이 그동안 반도체 장비나 소재 회사들은 확보를 못했었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정도까지 한 3년 정도 축적을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에도 고민을 하시고 인적, 물적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지금 해오고 계시기도 하고요. 많은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종합반도체 회사를 IDM 기업이라고 합니다. 종합반도체 회사는 처음 제품 개발을 하는데 제품에 대한 계획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AI를 위한 칩이 무슨 칩이 필요할까? 메모리 중심으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D레임도 있고 F1M, MNAM이라고 해서 MNA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들, 여러 메모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에 대해서 마케팅 관점에서 동향 수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봐서는 지금 D레임도 가지고는 10나노 이하는 힘들겠다. 그럼 대체하기 위한 메모리를 MNAM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그럼 MNAM이 관리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삼성 내에 있는 연구소와 조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마케팅 팀들이 제품 기획하는 데서 미리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성능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고객사한테 영업을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HP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다가 우리 인공지능용 칩을 개발했는데 한번 성능평가를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검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구글에서 너희께 괜찮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물량을 줍니다. 그러면 그 물량에 기반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소품종은 뭐냐면 소품종은 예를 들어 수요가 많은 기업에서 HP가 되든 구글이 되든 퀄컴이 되든 여기에서 발주를 줘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반도체 기업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설계를 하고 또 레이아웃을 그려서 이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팹에서 칩을 웨이퍼에다가 그려내낸 그런데 여기 단계, 팹까지는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봐야 되죠.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계획, 회로 설계, 레이아웃, 팹 그게 R&D 연구소에서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검증이 돼서 오케이 구글에서 월 100만 개의 칩을 달라 AI용 칩을 특정해 그러면 거기서 수주한 것들을 생산을 해다 월 100만 개씩 생산해 주시오 예를 들어 17라인에서 특정 팹에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특정 팹에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조 운영을 하고 제조 운영은 뭐냐면 단위 공정별 장비들이 있고 또 소재가 있거든요. 그걸 관리를 해 주는 게 제조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생산 관리 월 100만 개의 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일 몇 만 개씩 나와야 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일주일 동안 나와야 될 게 그 계획에 따라서 생산되는지를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팹이라고 해서 생산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되고요. 이렇게 생산한 것들을 패키지에 가서 조립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검사해야 되고 칩의 분량 요물을 웨이퍼 레벨에서 또는 패키지 레벨에서 이런 것들도 다 해드리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칩이 만들어졌으면 성능, 품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칩은 기본적으로 금속 회로 배선 전기가 통하는 회로 배선을 가지고 칩이 구동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가혹 조건이니까 150도, 200도 정도에서 열을 가했다가 또 급속 냉각을 시켰다가 그러니까 금속 물질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시켜버리면 이게 약한 금속 회로 배선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 가혹 조건의 평가를 또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해서 품질 평가까지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그럼 나머지 회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또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거 그게 파운더리 기업이라고 하죠. 팸리스, 파운더리, 또 엠코나, ASE처럼 조립만 전문적으로, 조립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또 있죠.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팩부터 생산부터 시작해서 생산 관점에서 품질 평가까지 중요한 거는 양산 생산성입니다. 수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품질이 좋아야 되고 얼마만큼 많은 양을 생산할 거냐 그리고 얼마만큼 안정된 품질을 이룰 수 있는 수율을 획득할 것이냐 거기에서부터 오는 게 바로 이쪽 관점이 틀립니다. 양산 관점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설계하는 거, 레이아웃 그리고 R&D 소자 개발하는 데 있어서 R&D 부분 그리고 R&D 공정 개발하는 거 소자 개발과 공정 개발은 좀씩 틀립니다.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팹에서 양산하는 거 최근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재미난 직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환경 안정 관련한 겁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삼성 쪽도 불산이랑 몇몇 유독성 가스들 노출되면서 삼성 같은 경우 불산 때문에 노출 노출 때문에 굉장히 팹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이닉 에스카이닉스 우시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작 3년 전인가 화재가 났었죠. 뭐냐면 유틸리티 공사를 하다가 산소 형제보려고 불꽃이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정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거의 8개월 동안인가 케이블 폐쇄하고 장비 새롭게 다 해체해서 옮기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환경 안전원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특히나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이라거든요. 그러면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혹시 공정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주변 일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자격도 관심 가지시면 기본적으로 마치 스펙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이거 한번 공고 보셨어요? 뭐냐면 삼성 스마트 팩토리 쪽에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글로벌 기술센터에서 R&D 경력을 채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고가 나왔었죠? 몇 달 전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주로 경력자만을 채용을 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배경을 보면 자동화 핵심 기술 미래 신기술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글로벌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자동화 핵심 기술의 기구 설계 분야 전장 개발 분야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전 심지어 재료 공정 분야까지도 하겠다. 주로 아마 제가 봤을 땐 기구 설계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이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 경력사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저 이전 말씀드렸죠. 저도 예전에 저희 팀에 꽤 좋은 대학에 정말 탑3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이렇게 친구를 그것도 대학원 나온 친구를 저희가 저희 두산에 있을 때 채용을 해서 저희 팀에 있었는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제 주변에 아는 분들하고 회사 대학원의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의 어떤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자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경력, 역량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본인이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별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타이틀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경력이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채용을 해나가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NCS 반도체 장비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드릴게요. 다음 장에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계 분야 생산조립, 성능평가, 품질관리 그리고 고객 지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설계 분야입니다. 설계 분야에서도 첫 번째는 본도체 장비 개발하는데 2년에 3년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방법이 있고 A라는 장비 구성이 있고 B라는 장비 구성이 C라는 장비 구성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B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B라는 걸 선택했는데 2년, 3년 해보다 보니까 제대로 구현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목표했던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원래 추정했던 것대로 그러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도체 장비 투자 사이클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먹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회사들도 꽤 유명한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M&A를 다른 곳에 M&A를 파산 지경에 이르면서 M&A를 당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반도체 장비에서 장비 개발에 중요한 게 이 컨셉 설계입니다. 기획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선행 기술을 조사해야 되고 선행 기술은 뭐냐면 반도체 소자 기술의 트렌드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나노 10나노 7나노 이렇게 기술 트렌드가 될 때 우리 포토 공정원 공정원 또는 엣지 공정원 또는 증착 공정원 어떠한 성능 지표를 요구하는지 성능 지수를 그리고 그 성능 지수에 따라서 어떠한 소재와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딱 파악을 하는 게 선행 기술 조사입니다. 그러한 걸 조사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구상 설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핵심 기술은 다 5년 전 특허입니다. 그 정도로 심화된 부분은 왜냐하면 검증하는 데 필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기구 설계 분야입니다. 기구 설계를 기본적으로 저는 장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경쟁력이죠. 장비는 반드시 장비 내에서는 웨이퍼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정의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챔버나 장소에서 공정용 가스 공정용 케미칼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짧은 시간 내에 이용을 해가지고 원한 회로 배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능이 그러한 하드웨어적 전체적인 플로우 상에서 계속 안정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비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신뢰성 분야를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공정 신뢰성 부분 그리고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비 신뢰성 부분을 나누는데 이 기구 설계 하시는 분들이 이 장비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일반 기계 설계 쪽에 하셨던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림 밖에 잘 몰라요. 그림 그리는 것 밖에. 반도체 공정은 반도체 소재는 어떤 어떻게 공정이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 기구 설계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로봇 제어도 하고요. 각종 모든 다 제어들을 합니다. 유체 지역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기구 설계 하셨던 분들이 디스플레이든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확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밀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기구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지구 제어 로봇을 제어하는 거 또는 각종 가스 유체를 제어하는 거 여기에서만 국한돼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공장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통신이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동화되다 보면 사람이 사람이 무인 자동화합니다. 사람이 없이 장비를 진행하다 보니까 장비 내에서 구성되는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팩터들을 데이터로 중앙에 호스트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신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동화 통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생겨났고 그리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장비나 부분품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이제 감시를 해야 돼요. 그것도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한 모듈들을 같이 장착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나오고 그에 대한 감시 제어 소프트웨어 분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니스 반도체에서 장비 회사한테 이 부분을 여기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을 장비 회사한테 다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요구하는 데이터가 그런데 지금은 장비 내에서 구동되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적인 거 유체 관련한 것들을 데이터를 다 요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장비 회사에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니스 반도체에서 이런 관련된 엔지니어까지도 다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비나 자동화 부분에 대한 기구 설계 분야까지도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알아야지 제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장비 회사 이 두 가지 분 기구 설계와 소프트웨어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라는 것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럼 장비 만들어서 성능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성능 평가 엔지니어가 바로 지금 혹시 여기 소재나 금속 재료나 화학 쪽에 전공하셨던 분들 반도체 공정이라는 걸 배우셨던 분들이 이 성능 평가를 주로 전달합니다. 장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는지 특히 공정 신뢰성 관점에서의 성능 평가를 해보는 거죠. 특정의 단위 공정 장비 성능 평가를 하고 문제 해결하고 계속해서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피드백을 해가지고 기구 설계적인 관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를 변경을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서로 간에 클로즈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개발해 나가는 관계가 성능 평가입니다. 이렇게 장비가 다 개발이 되면 고객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고객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객의 패배서 공정에서 인증을 받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자체적인 성능 평가를 할 때는 장비를 하루에 24시간이면 6시간 겨우 돌릴 수 있나 3시간 내지 3시간에 6시간 밖에 구동을 못 시킵니다. 자체적인 부분 그런데 고객의 패배 가면 24시간을 장비를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가동될 동안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객 지원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 이 설계 쪽 기구 설계나 소프트웨어 설계 성능 평가 공정 엔지니어들은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 쌓이면 종합적인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죠. 여기서 보면 각 분야별로 직무별로 보면 기구 설계 분야가 있고 소프트웨어 공정 장비 고객 지원 중요한 업무가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필요 역량이 있느냐 기구 설계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D 캐드 드로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반은 뭐냐면 역학적인 연력학적인 유치역학적인 재료나 동력학적인 기반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소기술 그냥 모터 실린더 진공 로봇 센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소재 기반에 관련해서도 소스 SIC 세라믹 PVC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장비를 전체적인 기구를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전자에 대한 지식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모터나 센서 같은 경우도 구동을 시키려면 프로그램 가지고 구동을 시키려면 IEO를 알아야 되거든요. 인풋아웃 되는 것들을 인풋아웃 되는 것들이 센서별로도 종류가 많고 모터별로도 종류가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모터 제조회사에서 나온 카톨로그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역량 정도까지 돼야 되죠. 응용능력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기본적으로 C연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유체제어나 각종 요소기술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공정엔지니어 저도 제가 화학공학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뭐냐면 그 당시에 저는 고분자 대학원에서 고분자를 전공하다 보니까 화학해서 가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주변에서 전자쪽 추천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정말 책 하나 던져주고 그 공부만 앉아가지고 졸면서 공부만 했습니다. 정말 그때 저도 나이 29이었는데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든지 주변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에서는 반도체를 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공정엔지니어가 정말 취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쪽에 아는 친구들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 자기 선배들이 다 국내 반도체 장비나 소재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중역급으로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야 저도 최근에 제 주변 사람들 보면서 나도 공정하지 말고 기구 설계나 소프트웨어 쪽 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에 대한 부분 일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변 여건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뒤쪽은 그런 직무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반도체 제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제조 부문은 뭐냐면 각종 단위 공정 장비들 포터 엣지 방막 디퓨전 CNC MI라는 게 뭐냐면 광학 계측기쯤입니다. 방막 두께를 측정하고 방막의 표면에 오염도를 측정하고 메트로로지 인스펙션 이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광학 분야 이런 쪽 그리고 반도체 검사 쪽 조립 쪽 그리고 생산 라인의 시설들 관련 운영하는 거 유틸리티랑 시설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 쭉 나눠지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SK처럼 반도체 패배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쪽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학습 모듈들 쭉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은 반도체 패배 근무하는 사람들이 볼 만한 장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설치 운영 유틸리티 그러고요. 재료 개발 분야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재료 쪽이 상당 부분 실적을 현재 증명이 돼 있습니다. 이 재료 분야는 현재 뭐 국산화율이 50% 정도인데 쉽게 70%까지 갈 겁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 분야 같은 경우도 웨이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웨이퍼 분야는 국내가 좀 약합니다. 일본의 시넷즈나 삼쿠라는 회사가 거의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다 보니까 국내 SK실토론이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추천을 안 드립니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광공정 쪽 관련한 회사들 그리고 가스 금속 타겟 웹케미칼 쭉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한번 소재회사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런데 소재회사는 소재회사 같은 경우는 인력을 채용을 할 때 주로 예를 들어서 게스나 케미칼 회사 같은 경우는 화학기반 관련된 전공들을 순수화학 쪽도 유기화학이나 그런 쪽 예를 들어서 그렇고 금속 재료나 세라믹이나 이런 쪽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게 또 괜찮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재료 쪽 관련해서도 저는 벨브나 벨로즈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이 있거든요. 장비 구성하는데 그쪽도 좀 많은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재회사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 깊게 보시면 우리 반대체 산업협회 홈페이지 보면 회원사들 보면 이 재료 쪽 관련된 회사들도 쭉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들도 대부분 2, 3천억 이상 됩니다. 회사들 매출이.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쭉 한번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대 직무 쪽으로 한번 정리를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הר가가 지금 저렴한 것들이 많아 좀 다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